흙을 빚으며 구도와 포교의 한길을 걸어온 설봉스님의 도예인생 회향전시회가 서울 인사동에서 개막했습니다. BBS 불기방송 사옥걸립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관장 진우스님은 BBS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행사가 갖는 불법홍포 원력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흙을 빚고 불을 지핀 48년의 세월, 수행과 포교를 위해 도자기를 구우며 구도의 길을 걸어온 설봉스님의 일생을 회향하는 개인전이 서울 인사동에서 열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은 스승이고 도자기를 빚으며 연기법을 외웠다는 설봉스님의 삶과 작품 세계가 필생의 역작과 함께 우리 앞에 선보였습니다. 설봉스님은 온몸을 바쳐 만들고 애지중지 간직해온 도자기 130여 점을 불법홍포를 위해 선뜻 기증했고 수익금은 BBS 불기방송 사옥걸립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수행이다 하면서 한 작품 한 작품 할 때마다 이건 내가 작품을 흙을 다룬다나 나무를 다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흙도 스승이고 나무도 스승이고 돌도 스승이고 심지어 바닷가에 버려져 굴러다니는 조개껍질까지도 나의 스승이다 생각해서 개막식에 참석한 진우 스님은 설봉스님의 작품에 대해 예술과 법력이 담긴 최고의 선물이라고 평가하며 BBS 불교방송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미디어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마다 스님의 수행과 전법을 위한 정진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스님의 예술과 법력이 담긴 최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훌륭한 방송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전시회를 마련한 BBS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세상에 회양한 어른 스님의 원력에서 이번 불사가 시작됐다며 불교방송 수건인 사옥을 건립해 부처님 법을 더욱 널리 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제작한 작품들을 모두 내어놓는 실천행을 몸소 보여주시니 미디어 포기의 최선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가는 무사리의 훨씬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방송 전법도랑의 걸림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한시로 미룰 수 없어서 증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미디어 포기를 위한 스님의 고귀한 결정으로 BBS가 전법 제1의 매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격려했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방송 포기를 위한 스님의 거룩한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천천했습니다. 보이는 마음물이 반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것밖에 따로 진리가 없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에 부처님의 오직 불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흙과 물과 돌과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새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나. 종단을 대표하는 주요 스님들은 설봉스님의 작품이 지닌 예술적 아름다움과 깊은 신심의 찬사를 보내며 스님의 원력과 선행이 전법 포교 활성화를 통한 불교 중흥으로 이어지길 서원했습니다. 선행 공덕은 세상을 향한 작은 나눔으로 내가 크게 이익을 보는 일입니다. 그만큼 선행은 나와 세상을 함께 기쁘고 이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 불교방송 발전을 위해 설봉 큰선임 도예전 역시 불교 중흥의 향기가 깊게 묻어나올기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BBC 불교방송의 발전은 불교 방송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불교계를 위하는 불교 중흥의 근간이자 토대입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설봉스님의 다양한 작품들은 오직 하나를 위해 수천 개를 깨트리며 남겨진 걸작들로 무엇보다 천연유약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설봉스님의 반세기 작품 활동을 널리 회양하는 의미를 닮은 이번 전시회는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불! 불! 법! 승! 승! DBS 뉴스 류기환입니다.